쇼핑을 다 담다 역시 돼지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졸음 번쩍거믄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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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데 진짜 돈주면 다 해주는 거야? 나는 돼지다 복창해봐 나는 돼지다 종수는 돼지다 어? 어? 누군가는 말 한마디로 천원 벌고 누군가는 말 한마디로 저세상 갈 수도 있는 철면수심위 전체 연령가 방송입니다 자 이거를 주문하면 돼요 배송비가 얘는 무료라 그래도 싼 거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보통 하나에 2800원이야 얘는 자 보세요 12개 삼촌 또또 졸음 껌 먹으려고 사는 거야? 어 졸음 껌도 그렇게 트럭째로 집어삼키면 살찐다고 말했잖아 둘 다 3촌은 4마리 꼬마 말이라고 무시하는 거야? 어 어 어 어 자 계산기를 두들여 볼까요? 계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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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세요 2800원 곱하기 12개 33,600원이야 근데 여기는 몇 개야 12값 6개 이거 왜 비싸냐 더 왜 더 비싸지 아 그램수가 또 있음 어 이거 6통 22,800원 그러면 뭐지 아 그램수가 또 있음 이거 이거 내가 이거 샀었거든 이게 제일 싸고 좋네 졸벙권 87g 6개 여기는 22,800원 무료배송인데 여기는 87g 6개 33,000원이야 삼촌 그거 계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왜? 어? 왜? 어? 어? 숫자를 뭐해? 5야? 무료배송인 무료 22,800원 요거 사자 사고 투기장 합시다 지금 이거 시간 낭비하더니 잠깐만 6개면 얼마냐? 3,220 잠깐만 3,220원 곱하기 6은 마 어? 야! 뭐지? 야 똑같은 건데 이거 3,220원이야 형 이거 졸벙권 숙제 방송이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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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송비가 있잖아 더하기 2,500원 21,820원 그래도 이거보다 싸움 삼촌 아까 네이버 쇼핑에서 본 다른 브랜드 껌은 한 통에 2,000얼만데 저건 왜 6개의 일갑에 3,000원이 넘어?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근데 이거는 배송비가 3,000원임 왜 비싼? 그러면 아까 여기다 500원을 더 더해야 되니까 아 뭐야 뭐라는 거야 3,220원 곱하기 6 더하기 3,000원 22,000원 그래도 500원이 더 싸움 그래도 500원이 더 싸움 청첩장까지 3개월 남았다 쿠폰 적용? 어떻게 해? 쿠폰 적용 어떻게 해? 삼촌 삼촌 수학선생님이었다면서 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? 백수였는데 거짓말한 거야? 어? 왜 수학선생님이 왜 어 뭐야 어차피 자주 드시는 거 같은데 배송비 아까우니까 뭐야 1,000원에 5,000통 정도만 주문해놓죠 일단 육아 할인해서 이거잉 입 이거 사자 아 한 8개 사자 8개 턱관절해 근데 졸려서 차에도 이거 2개 운전하다 졸리면 먹을라고 사놨거든요 구매하기 잠깐 이거 금방 살께요 몇 초 안 걸릴거임 금방 살께 아 이 미사일 빡치 chatter 인터파크 87g 개당 2,210원 배송비 2,500원 잠깐만 나 주문 취소 좀 할게 잠깐만 난 뭘 한거임? 아니 나는 뭘 한거임? 난 멍청인가? 취소 신청 완료 오케이 환불처리 완료됐음 야 이런 사람들은 후구라 그러는구나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와 내가 친절하게 링크 도내까지 해줬는데 그냥 무시하고 결제했잖아 삼촌 진짜 멍청하다 그니까 나는 멍청인가 봐 미친건 내가 미친거겠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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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우 아 흑우 모르세요? 흑우 호구를 흑우라 그런대 갓보기한테 배웠음 블랙말랑카오레 흑우 아 발견 흑우 잠이 확 깨네? 졸벙껌을 사기만해도 잠이 확 깨네 되게 좋은데? 흑우 처음 들어보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거 몰랐더니 침착맨이랑 얘들한테 되게 노땅 취급 당했어 그걸 모르면 어떡하냐고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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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